순천 산골짜기에 위치한 저수지가 누렇게 오염된 채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저수지업 축사를 의심하고 있지만 축사를 운영하는 축협은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강서영 기자입니다. 순천시 승주읍 산자락에 위치한 축내 저수지. 저수지의 물이 탁하다 못해 눌었습니다. 가까이 가니 악취가 풍깁니다. 주민들은 수십 년 전엔 저수지 물이 식수로 사용할 만큼 맑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농업용수로만 쓰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농어촌공사의 불시 수질검사 결과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쓰일 수 없는 6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다. 폐수를 여기 해가지고 농사를 주지 않은 거예요? 안 되잖아요 지금. 주민들은 저수지업 축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바로 옆에는 소 50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위치해 있습니다. 순천시도 해당 축사에서 퇴비와 분뇨 등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축사에 계도 조치를 내렸습니다. 하지만 축사를 운영하는 축협 측은 처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오염을 두고 논란을 빚자 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내년 농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수지 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